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알아보는 게 있는데 트레일 오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트레일 하면 트레일러만 생각이 나죠. 맞습니다. 트레일러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레일은 산킬 오솔킬 같은 것도 되요. 길이 나고 있으면서 길이 뭐 큰 길이 아니죠. 이렇게 미징미징 길이 넘어가는 거죠. 위로 넘어가서 안 보이게 되기도 하죠. 자 이거 뭐 애파렛치한 트레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애파렛치한 트레일을 하고 돌아오려고 누구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녀석이 빵꾸를 내는 바람에 못 갔어요. 아마 애파렛치한 트레일 하겠다고 미국 간다 그러면 요즘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대니까 뭐 옛날에는 애파렛치한 트레일 하겠다고 하면 다 갔어요. 몇 개월 걸립니다. 메인주부터 시작돼서 아래까지 조지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한 열 몇 개의 줄을 동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산맥 애파렛치한인데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능선으로 올라가고 딱 내려가면서 가는 길이에요. 애파렛치한 트레일. 트레일이 길이기도 하고 트레일러. 트레일러하고도 같은 뜻인 거죠. 테일. 꼬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테일하고는. 트레일이에요. 트레일. 트레인. 기차하고도 다르죠. 트레일러에요. 트레일러. 이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손을 잡고 그것을 강한 그립으로. 골을 치면 그립이 뭐 어쩌죠. 그리고 비틀었다. 거세게 비틀었다. I didn't come here. freak. 어우 괴물 이런. freak out. 겁쳐서 내가 괴물이냐. 내가 괴물같이 굴어갖고 너를 쫓아내려고 여기 한 게 아니여. 너를 겁먹게 하려고 연구하며 여기 온 게 아니야. I thought you'd want to know. 알기를 원할 거야. 두. hear it from me. face to face. 얼굴을 대하고 듣기를 원하겠지. 그러니 just here. 들어라. 내 말들어. 아웃될 때까지 끝까지. 이런 뜻이겠죠. He looked so that could money. loo 이어집니다. 데트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뒤에 안 쓰고요. 리그가 있죠. 리그. 아. 이게 뭐 이게. 우리 요즘 뭐. 젠틀린 리그도 있죠. 리그는 이게 동맹. 둥그렇게 포위한 거예요. 비는 원래 그런 의미예요. 근처에 쭉 둘러서 둥그렇게 포위된 것 같은 거죠. 그가 완전히 그 포위된. 겁먹은 모습이었어. 포위돼서 겁먹은 거죠. 하. 그래서 그녀는 반만 믿었다. and then pain began in earnest. 진작의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agony of what he was saying. 그가 말하고 있는 그 고통은 던져졌다. 어디로? deep into her soul. 그녀의 영혼 깊이로. 눈물은 그녀의 눈 속에 있었다. 뭐 잘 모르면 빼버리고요. 아무튼 눈물이 타버린 거죠. 타듯이. I don't want to hear this.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and believe in me. I don't want to say it. 말하기 쉽지만. Maggie, you've got to. you've got to listen. 들어야 해요. the detective, they are, is. 다 무시하고요. 여러 가지 나오면 여러분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런 거 존재물 같은 거 나오면 무시하고. 이것도 뭐 후도 무시하고. 덴버경찰서에 형 3명이 생각하고 있어요. she, 짜자잔, 이게 짠짠짠 이렇게 된 거죠. 짠짠짠짠. 뭐 말을 하려다 말한 거죠. his voice, 목소리가 off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바뀐 거죠. sounds of cap, 송아지죠. 이게 bowling이 아니에요. b-o-u가, b-o-w-l이 아니에요. 이건 b-o-w는 bowling할 때, bowling이에요. bowling, 이거는 bowling, bowling. 이건 바크 짓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어머니를 향해 울부짓는, 늑대가 박박 짓는 거, 강아지가 박박 짓는 건 아니고. 망아지니까 망아지가 엄마를 찾아 울부짓는 그런 소리로 바뀌었다. what? 뭐라고? 이 말에 이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죠. 뭐라고요? he lips turned down at the corners. 입술이 코너에서 뒤틀린 거죠. that. 그가 말한 거죠. that. might be that. 죽었을지도 몰라. 죽었을 수도 있는 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해놓고 내려가 보죠. 여러분도 저처럼 해석을 이렇게, 요즘은 잘하는 해석보다는, 좋은 해석보다는, 이렇게 제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저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트레일러와 연관해서 ABC와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예요. she not is a prank. 멍하니 먹이를 끄덕했죠. 그리고 I'm sorry to have dragged you into this. 이 점에, 이 일에 넣어서 미안해요. 아니, 입들에 질질 끌어놓는데 모르면요. 여러분이, 굳이 뭐, 딱 안 해도 돼요. 해서 갈 땐, you, 네가 이거 들어오게 돼서 미안해요. I'm sorry. 너, 들어오게 돼, 들어오게 돼서. I know your situation. 병원에서의 상황이 보통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and if there's a 님의 조사가 있다면, 이 말꼬리가 점점 말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it's okay. she said, I'm not stranger to moving around. 뭐 이리저리 다니는 거, 라운드 주변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 뭐, 한두 번이야, 낯설지 않아. 처음이야, 내가. he said for a moon, 잠시 그는 앉아있고 말했다는 거죠. contact him. 네, 네, 안 오실까요? 잘 모르는 거 무시하세요. 접촉해서, 프로젝트를 그와 함께 하세요. 직접. 네, you can. 그러면, 뭐, 뭐, 하고, 말꼬리가, 우리가 말하는 말, 말꼬리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요게 트레일드예요. 트레일드 오프를 쓰면 되는 겁니다. 다 트레일드 오프. 자, 뭐, 이 정도 해놨으면 다 한 거고요. 또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보면, 자, 뭐, 돼 있고, 공통으로 들어갈 거, 다 쭉 내려가 있고, 트레일드라고 되죠. 여기 뭐 해석이 돼 있는데, 저도 뭐 해석을 완벽하게는 안 하고, 번역 수준으로 하지 않고, 해석과, 음, 간혹하면, 아주 직역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그게 조금 난 정도로 하는 거. 여러분이 앞뒤를 대조해서 맞춰보면, 나름 뭐, 이해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한 거예요. 프리크, 기겁하게 하다가 하는데, 프리크도 괴짜가 되는 거예요. 괴짜로 만들어서 나오게 하는 거죠. 빌리거드, 포위된, 이거 둘러싸인, 괴로운 입장에 그러는데, 빌리거, 이게 포위하다, 괴로, 포위하다이 기본적인 뜻인데, 포위당하면 괴로운 거죠. 덫지에서, 게르마닉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네덜란드 말이 나오면,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덜란드, 히딩크가 영어 잘하죠? 오리지널 영어하고 다 같은 거예요. be는 about의 뜻인데요. 완전 근처에, 리거, 레거, 이게 뭐, 캠프, 우리가 말하는, 리가레에서 온 거예요. 묶어, 묶어두는 거. 리가레 묶는 거예요. 리그 연명이라는 건, 자기네들끼리 묶은 거예요. 리그 연명을 묶은 거예요. 사실. 근데, 예컨대, 군대가 그 도시, 주변을 be about, 완전히 리그 포위했다. 포위, 리그로 둘러쌌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트레일 오프는, 간단히 서서히 약해지다. 소리가, 목소리가 약해지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보통. 비기니너니스톤는 별거였고요. 볼링. 볼링이죠. 볼링. 떠들어대다, 호되게 꾸짖다, 뭐, 큰소리로 울어대는 거예요. 원래는, 동물이 짖는 건, 박박 짖는 건데, 이게, 중세 라틴에서는, 에, 발룰아레가 됐는데,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외워요. 발룰아레. 그냥 바크로 기억해 두세요. b-a-r-k-b. 에, 그래서 볼링 베이비고요. 이거, 이 볼링은, b-o-w고, 볼링입니다. b-o-u예요. 볼링이고, 이건 볼이에요. 두 개를 짝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볼링, 이거는 볼링, 볼링.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볼링장, 볼링장 그럴 때는, 이 발음으로 많이 하죠. 볼링장. 근데 사실은 볼링이에요. 볼링, 볼링, 요건 볼링. 자, 트레일은, 원래 찾아보면, 딜을 밟다, 질질 끌다, 끌고 가다, 꼬리를 끌다, 오솔길, 자국, 발자국, 이런 뜻인데, 원래, 트라헤라가, 트라헤라가, 풀, 드로, 끌다, 풀이 땡기다고 들어오도 끌다죠. 그래서 이거, 고대 불어에서는, 이게 트레일러가 된 거예요. 이게, 토우의 뜻인데, 끌다잖아, 토우인, 여러분이, 토우인 컴퍼니 아시죠? 참부로 되면, 토우인 컴퍼니에서 끌고 갑니다.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트랙트라고 그러죠? 트랙트, 트랙트, 트랙트도, 트라헤레에서 온 단어예요. 많잖아요. 트랙트, 트랙트, 어트랙티브도 있고, 트라헤레에서 온 단어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쉬운 거죠. 애페레이천츠레,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테일과는 상관없는 단어예요. 근데 테일어 오프, 트레일 오프 그러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또는, 서서히 길이 딴 길로 새는 거, 오프, 길이 오프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테이퍼라는, 테이퍼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이 테이퍼라는 단어를,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옛날에 물어봤죠. 근데 이 테이퍼라는 공고 출신이라든가, 공대 출신들, 이쪽 좋은 사람들이 좀 알아요. 뭐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도구가 있는데, 안쪽이 이렇게 점차 가늘어지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 테이퍼라 그러는데, 우리 문과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얘 아무튼, 뾰족한 것이 점점 가늘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거 테이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이게, 고대 영화에서는 타포, 이게 뭐, 심지에서 온 단어예요. 파피루스하고 상관이 없, 상관이, 이게 테이퍼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파피루스 종이가 심지로 만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이 심지가, 좀 굽다가 빗변에 가늘가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뾰족 탑퉁이 이런 게 가늘어지는 거고, 이건 목소리가, 목소리가 작아지던가, 아니면 길이, 길이 옆길로 셀 때 쓰는 트레이오프와 혼다하기 쉬운데, 테이퍼 오픈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가늘어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어디, 근데, 이걸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자유의 여신상 밑에서 본 건 라자라스 글씨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이건 어떤 미국의 어떤, 어디 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이제 구글도 없던 시절에, 그 옛날에,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자유의 여신상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온 제 친구가, 구경시켜줬더니,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한국어로 이상한, 욕을 해대갖고, 내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끝까지 자기 흔적을 남기겠다, 그런 놈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아유 참나, 옛날 얘기 중, 저는 깨끗하게 내려온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테이퍼, 단어를 막, 알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테이퍼가, 배운 게 조금, 테이퍼라는 단어를 배운 건, 상당히 좀, 오래됐죠. 오래 되긴 했어도,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건 아니고, 트레일은, 길이라는 뜻으로, 일찌감치 배우긴 했죠. 음, 목소리가 줄어들다, 옆길로 새다, 트레일 오프, 그대로는 안 배웠지만, 테이퍼는 상당히 늦게 배운 단어예요. 테이퍼하고도 상관이 없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